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이 책은 2010년에 출간된 도시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기의 개정판입니다. 열대 나라의 새 장수를 만날 일의 이야기로 책은 시작됩니다. 새를 한 마리씩만 넣어놓은 새장이 골목을 따라 촘촘히 걸려있는데 새 장수가 나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새에게 당신의 고민을 다 말하고 풀어주면 새가 모두 가지고 날아갑니다. 저자는 부끄럽지만 새의 까만 눈을 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이 책의 제목인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저자는 듣는 듯 말하는 듯 느낌으로 글을 써 내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책은 31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랑의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하여 리뷰하려고 합니다. 사랑이라는 감정에 호황기와 불황기라는 경기순환적 사이클이 존재한다니 참으로 참신한 표현이었습니다.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은 호황기에 접어들었고 이들의 대화는 천지창조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보인다고 합니다. 호황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와 대하 내용으로 서로를 잊으려야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. 신기합니다. 호황기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한 번의 연인을 찾을 수 있고 시끄러운 상함임에도 목소리는 항상 뚜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주변 배경음을 음소거하는 것 같습니다. 사랑호황기에 나오는 질문인 간혹 우리가 헤어진 후에 다시 우연히 만나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? 라는 질문에 아마 다시 서로에게 매혹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야. 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. 달달하죠? 이게 가능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푹 빠져있기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서로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배려 아닌 배려를 하다보면 불안기에 접어들게 됩니다. 사랑의 권태기입니다. 처음엔 서로에게 끌렸는데 왜 이제는 반대가 좋은 건지 참 알 수 없죠. 이건 지난번에 리뷰한 연애와 직장인의 7가지 권태기를 보시면 좋겠어요. 여기 영상을 클릭해주세요. 반대가 끌리는 시기에는 서로에게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. 첫 전쟁에는 싸움도 사랑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지지만 전쟁이 지속될수록 서로의 마음에는 피가 흐르도록 다투게 됩니다.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하며 붙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됩니다. 전쟁같은 사랑이 지난 뒤에야 손바닥은 서로 부딪히며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잡고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왜 좋은 건 항상 늦게 깨닫게 되는 걸까요? 사랑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네이버 웹툰에 상하 작가가 그린 연놈에 실린 내용입니다. 맞는 애가 없어서 안 사귄다고? 그건 만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. 만나봐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싸우는 거고 싸우면서도 모르면 그땐 총내는 거지.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. 이래서 싸움을 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사랑은 많은 작은 감정이 모여서 하나로 표현되는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웃고 싸우고 할 수 있지만 싸웠을 때는 유치하게 화해를 할 수 있을 때를 놓치면 더 이상 화해를 할 수 없고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. 그래서 사랑은 유치하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네요. 항상 사랑의 호환기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리뷰를 끝내겠습니다. 안녕